이번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야 되니까 재물, 도래관음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자가 되는 것도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냐 부자가 되는 것도 전생의 과보에 의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불교사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바로 전생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선업을 쌓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도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만들어준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부자가 된다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된다 그것도 또한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얘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바르게 잘 살았기 때문에 유복한 복이 많은 부자집에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럼 부자가 되는 것도 현재의 부자가 전생에 어떤 연유를 해서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불교와 깊이 관계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원정사에 관한 얘기 그러면 기원정사를 얘기하려면 수살타 장자를 얘기해야 돼요 수살타 장자는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급고독장자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발먹고 나서 한 사람 여복하면 별명처럼 급고독장자란 장자란 덕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 이름은 수살타 장자인데 급고독장자란 이름으로 금강경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천암에 있는 마갈타국의 빈비사라왕 빈비사라왕이 부처님께 최초로 지어진 절이 중림정사예요 거기에 불이 있어 기회를 이용해서 부처님을 만나 뵈요 부처님을 만나 뵈고 법문을 들어요 부처님께 감동을 받아 그런 다음에 얼마큼 큰 부처님께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중림정사에 있는 왕사성에 여기가 왕사성 부부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또한 우리 사위국의 사위성에도 이렇게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부처님께 총을 올려요 제가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이 뭐 모실 수 있는 그런 정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와요 그래 가지고 사위성에 와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계실 곳 그걸 찾아다녀요 어디가 마땅한 거 좋을 장소가 되느냐 그럼 그 당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건강에 나올 시 1250인 12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신데 이제 솟단이 거는 거 밥을 헤잡지 않으니까 탁발을 나가요 밥을 걸식을 해라 나가요 그렇다면 너무 멀리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탁발을 하러 나가면 걸식을 하러 나가려면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 속에 같이 있으면 너무 시끄럽고 개소리, 쇠소리, 사암소리, 싸우는 소리 온갖 시끄러운 그런 곳이면 또 이게 수행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적당한 곳이 없을까 여기저기 살피고 찾다 보니까 한 공원 마땅한 공원을 하나 찾아내요 여기면 참 좋겠다 근데 거기가 사위성에서부터 1.6km가 떨어졌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주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파사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타 태자 그러니까 기타 태자 왕자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에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자한테 가서 기타 태자한테 가서 이 동산이 내가 필요로 하니 땅을 파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나라 왕자한테 가서 당신이 가주면 땅을 파시오 말이나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이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팔려고 집요하게 졸라대니까 장난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땅을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만큼의 땅에다가 황금을 깔아라 그럼 내가 팔지 이게 진짜 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난사면서 하는 거예요 비웃는 얘기로 좋아 그럼 누구 사고 싶어? 그러면 이때 왕자에게 도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왕자 땅을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황금 갖다 깔아 그럼 깔을 만큼이나 팔게 그랬더니 진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맞지요 바리바리 실어다 황금을 실어다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눈이 시든 그래서 기타 태자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게 말이냐 될 일이냐 이거 이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당신 뭐 하려고 사가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저쪽 왕사성 마갈타 왕사성에 부처님이 지금 계신데 부처를 모시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부처님이라는 것은 이 얘기는 들어서 알죠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온 세상에 가르침을 제대로 된 가르침을 지기 위해 부처님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진짜 부처님이 나왔느냐 부처를 모실 거냐 그러기에 당신이 있는 자산을 털어 가지고 황금 갖다 깔고 살 거냐 이딴 걸 살 거냐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다 모셔 가지고 여기다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제가 절을 질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좋다 기타 태자가 감동을 받아요 누구든지 감동받을 일이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절을 질려면 정사 절을 질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그럼 네가 다시 내 땅을 살려고 하면 나무가 있는 이 면적도 황금을 깔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가 이 땅을 산다고 하면 좋다 그럼 너한테 팔겠다 파는 대신에 나무는 내가 그냥 주겠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땅에 까는 황금을 내가 무시해 버리겠다 그냥 나랑 같이 짓자 그래 가지고 지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따서 기원정사 기수급고도권 그걸 줄여서 기원정사 그렇게 부르게 됐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어떤 규모였었느냐 아까 말씀드리기를 사위성에서 1.6km 떨어지는 곳이었었다 그런데 12군데가 법당이 있고 71개의 강당 3600개의 방 500개의 누각 상상만 해보세요 이런 이런 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건 대단한 거예요 법당이 12개요 강당이 71개요 3600개 그 당시에 부첨지제가 1250원으로 항상 나오니까 여기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3600개의 방 거기다 누각이 500개나 돼요 7층 누각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찰을 기원정사를 지어 바친 지은 수달타 장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평생동안을 기원정사를 매일 갖다 심했다는 거예요 갈 전마다 그냥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시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 갖다 심든지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흙에도 갖다 구릉이 지고 파져 있는 데는 흙에도 갖다 덮고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로 사는 사람들 전생에 좋은 업을 쌓은 덕분으로 현생에 부자로 사느냐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지금 답변을 하는 중이니까 그럼 수달타 장자의 전생은 어땠었느냐 그럼 이만큼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만한 선업을 지었었느냐 그 얘기를 해야 이 질문에 똑똑하게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생에 엄청 가난하게 떼거리도 없을 만큼 먹을 것조차 없을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전생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이 아침마다 밥을 얻으러 다녀요 그러면 스님이라고 못 보고 거린이지 거린이라고 똑같이 본 거죠 그런데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밥을 주는 거예요 이제 탁발라고 걸식을 나오니까 밥을 빌려 나오니까 거기다 절까지 하고 밥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식하는 입장에서 이제 설타 장자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밥을 얻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얻으러 다닐 때는 접근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절은 고소하고 밥 한 털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스님들 특별 대화를 받는 건가 궁금한 차에 스님들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러고 다니다 스님들을 쫓아다니어 본 거예요 자기는 밥을 하나도 못 얻으니까 스님들을 쫓아다니다가 스님들이 걸식한 스님들이 탁발해서 얻어진 밥을 나눠 먹게 돼요 스님들이 밥을 나눠서 설타 장자한테 줘요 그렇게 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님들이 밥을 나눠줘서 먹으려고 하면 새가 날라서 채 버리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새가 날라와서 채에서 못 먹게 하지 않을 때는 아니 스님들이 준 밥이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해 봤으니까 법문을 듣지 못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베풀고 좋은 일을 못 해서 결국 내가 이런 대절 받는다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인이 집에서 있다가 있는 밥을 간신히 간신히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만 밥을 먹고 살게 돼 있었고 때로는 밥을 얻어다 먹는 입장이었는데 부인이 밥을 해 먹으려고 남편 밥을 해 놨는데 스님이 탁발을 나오셨어요 부인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밥을 줘세요 밥을 주면서 마음이 변한 그러니까 일이 되려면 마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스님한테 줘보면서도 환의심이 나는 거예요 남한테 안 줘본 사람이 주는 그 감동이 그 때 온다는 거예요 얻어 먹던 사람이 남한테 밥을 줘보니까 그 대상이 스님이었었는데 스님한테 밥을 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난 누구한테 밥을 줬다 밥을 줬다 흔한 말로 불교의 영어로 보호시를 했다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쌀을 남편 밥을 해 놀 거 아니에요 쌀을 딱딱 마지막 쌀까지 긁어 가지고 남편 밥을 딱 해 놨어요 밥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전생에 있었어요 전생에 부처님이지 석가님 고치면 전생에 부처님이 탁발 나오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또 그 먼저번에 스님이 나오셨을 때 밥을 이렇게 공량을 해 올린 그 기분이 좋았던 기분에 부처님이 보통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나오셨는데 마지막 쌀을 딱딱 긁어 가지고 밥을 했는데 남편 밥을 해 놨는데 그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부처님께 오셨으니까 어떻게 얼른 갖다 드린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게 이게 일이 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변화가 오면은 이게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께 밥을 드렸어요 그러나 환희심도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도 간단히 듣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밥을 쌀을 딱딱 긁어 마지막 쌀을 긁어서 밥을 해서 남편을 주려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밥을 자기도 모르게 환희심이 나서 기쁜 마음에서 공량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2년이 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스님들을 쫓아 다니면서 자기는 밥을 얻지 못하고 스님들이 얻는 밥을 나눠서 스님들께 밥을 얻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새가 나서 채소 못 먹게 하고 또 한 번은 검게 흙같이 변해 가지고 못 먹게 되고 그런 걸 놓고 까다름이 있었는데 스님들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의 깨침을 얻었는데 집이 와서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이 와서 공량을 올렸다는 얘기 또 자기 남편을 주기 위해서 밥을 했는데 마지막 쌀을 닭닭 긁어서 밥을 해서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부처님께서 공량을 올렸다는 얘기 그래도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2년으로 해서 업장에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 년 동안 어둠에 쌓았던 동굴이 있다 동굴을 밝게 하려면 천 년의 세월이 걸리느냐 그게 아니다 한 순간에도 성량불을 성량불을 기대면 불을 들이대면 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환해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악업을 짓고 선행을 쌓지 못했더라도 이것을 바른 사람이 되려면 한 계기가 있다 그 계기가 보시하는 계기가 되고 부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행로가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또 책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한 사람의 그 책 쪽의 한 구절의 얘기를 보고 인생의 진로가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사람이 마음을 깨치게 되면 세상에 얘기하는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부터 이 집안에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라 썰타 장자치만에 재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부자가 돼 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급고독 장자가 됐더라 그런 선업이 쭉 쌓아서 부자가 돼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생활화 돼서 그러니까 항상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별명처럼 급고독 장자란 이름은 썰타 장자지만 급고독 장자란 별명이 이름처럼 이렇게 불려지게 됐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에 베풀고 살아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뭘 어떻게 베풀어 주느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쌀 마지막 밥을 한 그 쌀로 만든 밥까지 부처님께 공량을 올리고 스님께 공량을 올리는 남께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결국은 업을 소멸하는 길이고 좋게 되는 계기가 된다 불교는 바르게 사는 행복에 사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전부 경전의 그 얘기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생의 업을 좋게 쌓으면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생의 어려움 속에 살면 될 수 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쌓아라 어렵다 해도 마지막 먹을 밥이라든지 마지막 걸친 옷이라든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물건 무언가는 있을 거 아니냐 하다못해 이것저것 없을 때는 내 노력이라도 들여서 일이라도 해주고 노력이라도 들여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느냐 엊그제 이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을 쭉 들이다 보니까 웃은 얘기가 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그럽니다 미국에서 버스 기사가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임산부가 불러가지고 사람이 1, 2차를 다녀 자리 양보를 하나도 안 빈자리가 나면 다른 사람이 얼른 가서 안고 자리를 양보를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임산부가 얼마나 서 있기도 불편한데 흔들리는 버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그것을 푹 보고 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의자가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꽉 찼으니까 서 있는 사람은 다만 임산부 배가 부르는 임산부 애기 엄마밖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더니 자기 기사 자기 자리에다가 임산부를 데려다가 앉아서 암치고 자기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얘기인지 실질 있는 얘기인지 하여튼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냥 보고 한참 웃었어요 저도 그 기지가 위트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잘 안 하던데 운전기사가 자기 자리를 양보해서 임산부를 앉혀놓고 자기는 내려 버스가 가요 못 가요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기사를 다시 모셔왔어요 모셔고 서로 그때서야 서로 자기 자리를 임산부를 안내해다가 자기 자리에 앉히려고 전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몰라서 못 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전부 찾아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얘기는 몰라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를 수 있고 공부를 우리는 못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고 베푸는 그 방법이 바로 부자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돈은 행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실지는 모르지만 스임자님 입장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재물에 대한 얘기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거를 제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사림이 차비감에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 종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